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제부터 창원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씨름인 여러분, 또 개인이 소장하시던 것들, 그리고 전국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대여한 씨름 자료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특별히 이승삼 사무처장님께서 갖고 계시던 자료들도 기증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한라장사 드로피하고 체라장사 일품, 그리고 인증서, 그리고 중요한 카프레이드 하던 사진하고 72점을 기증을 냈습니다. 매달하고. 아니, 개인적으로도 소중할 텐데 기증을 하셔도 괜찮으십니까? 뭐, 제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창원, 많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더 좋겠습니까? 네, 아니 이런 씨름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예전에도 있었나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전국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실험이 유네석구 2018년도 유네석구의 남북공동만량일치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서 결국은 전국 최초로 실험 진흥조례라든지, 그래서 남다른 또 의미가 있고, 이것이 2027년도에 100년 씨름의 어떤 거리인데, 100년의 어떤 준비하는 것을 창원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큰 의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옛 추억을 좀 떠올려볼까 합니다. 70, 80년대 그 당시에 씨름의 열기,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는 장충체육관이나 사중체육관에 들어왔던 간중들보다 나간 간중들이 더 많았고. 경기장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돌아가신군요? 그렇죠, 앞에서.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김성률 조선님부터 이루었던 마산 실험이기 때문에, 이만기 장사가 또 철화 장사가 되었고, 또 많은 장사들이 한라 장사, 금강 장사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시내에 씨름할 때는 기사식당에 전부 다 가고 차를 탈 수도 없고, 지금 TV 본다고 아마 영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한산했겠군요. 네네네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김성률 장사는 전국 최초로 이름을 딴 씨름대회가 열릴 정도였고. 네, 학산 김성률입니다. 네, 그리고 창원과 마산을 대표했던 당시에 씨름인들을 좀 손꼽아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죠, 대통령배 10년패를 했던, 8년패를 했던 김성률 교수님, 이만기 교수, 그다음에 강호동, 저도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우리 정경진, 이슬기, 박정석, 그래서 대를 지금 하고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무한한 철화 장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씨름의 부응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원시가 지난해 씨름의 성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씨름진흥 조례를 제정했어요.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의미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 500억을 들여서 지금 실험 전용 경기장을 짓고, 그리고 또 전국 최초로 창원 실험진흥 조례가 이미 통과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허성무 우리 시장님께서 실험의 야구가, NC가 우승도 했습니다만, 완성됐다고 보고 실험이 정말로 마산, 창원의 어떤 실험을 완성을 만들고, 어떤 실험을 문화유산으로서 가지기 위한 그런 정말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KBS 씨름의 희열이라고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반짝 인기에 그치기도 했거든요. 씨름의 부응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씨름의 희열은 제가 심판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뭐 기획을 같이 했습니다만, 씨름의 희열 2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험이 한 게 아니라 기술 실험으로서 지금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선수들의 기술을 항상, 또 지도자들의 어떤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 마산 차원에 있는 지도자들은 상당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전국 지금 제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시가 진흥조례를 해서 뒷받침을 하고, 기업이 경남은행이라든지 라시방코리아라든지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또 후원을 함으로 해서, 결국은 요즘 시대는 아무래도 돈이 좀, 지원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씨름의 부응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